2014년 피파 월드컵 F조는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란, 그리고 나이지리아로 구성되었다. F조 일정은 2014년 6월 15일에 시작해 2월 25일에 종료되었다. 아르헨티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3전 전승을 기록했으나 막상 경기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아 전 경기를 1점차 승리로 점철했다. 출처, 피파 다음 라운드 진출 규정, 순위 규정 양국은 두 차례의 친선 경기를 치른 전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한 경기는 2013년에 열렸고 아르헨티나가 2에서 0으로 이겼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피파 월드컵 데뷔전 시작 3분 만에 실점을 기록했는데 리오넬 메시의 좌측 프리킥이 마르코스 로호에 굴절된 뒤 세아드 콜라시나츠를 맞고 골망으로 들어가 자책골이 되었다. 후반전에는 메시가 교체로 들어간 곤살로 이과인과 협력해 2대1로 상대하였고 페널티 구역 가장자리에서 왼발로 우측 하단 구석을 노려 득점을 기록했다. 정규 시간을 5분 남겨놓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세나드 룰리치의 패스를 교체 요원 베다드 이비셰비치에게 배급해 골키퍼 아래를 향해 왼발로 조국의 첫 피파 월드컵 골에 공헌함으로써 한 골을 만회했다. 콜라시나츠가 경기 시작 2분 9초 만에 기록한 자책골은 피파 월드컵 역사상 최단시간 자책골로 종전에 2006년 피파 월드컵의 파라과이 수비수 카를로스 가마라가 잉글랜드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기록한 자책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푸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수들 양국은 1998년 구정컵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1에서 0으로 나이지리아가 이겼었다. 득점 없이 끝났으며 득점 기회도 적게 나온 경기에서 이란의 레자 구차네자드의 슛은 전반에 빈센트 애니에아마가 막아냈고 나이지리아의 교체 요원 숄라 아메오비가 후반에 머리로 가한 공은 넓게 빗나갔다. 이 경기는 대회 첫 무득점 경기이자 앞서 12경기에서 승패가 가려진 가운데 처음으로 무승부 경기가 나왔고 첫 무승부까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대회 기간 전체를 통틀어 무승부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1930년대회 이래 최장 기간이었다. 이 경기는 이란이 피파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치른 무실점 경기이기도 했다. 공을 경합하는 아슈칸 데자가와 에페 암브로스 양국은 1977년에 한 차례의 친선전에서 만났는데 아르헨티나가 1에서 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이겼다. 아르헨티나는 이 경기에서 점유율과 슈프문에서 경기를 지배하였지만 추가시간에 이 경기의 유일한 골이자 결승골이 오른쪽 측면에서 에세키엘 라베시가 준 공을 리오넬 메시가 안쪽으로 끌고 가 왼발로 양팔을 뻗은 이란의 알리레자 하깃기를 제치면서 터졌다. 이란은 이 골이 터지기 전에 득점 기회를 잡았는데 세르히오 로메로는 아슈칸 데자가의 헤딘과 레자 구차네자드의 슛을 막았었고 데자가는 아르헨티나의 파블로 사발레타의 태클의 페널티 구역에 넘어졌을 때 페널티킥을 주장했지만 당시 공은 팔가락에 간신히 닿는 정도였다. 이 경기에서 이긴 아르헨티나는 최소 결선 토너먼트 진출 자격을 획득하였다. 공중에 뜬 공을 경합하는 에산 하지사피와 페르난도 가고 양국이 맞대결을 펼친 적은 없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에딘 제코가 꼴망을 갈랐을 때 선제골을 넣은 것으로 보였으나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고 이는 다시 보기를 통해 틀린 결정임을 증명했다. 오리어리 주심은 나중에 제코의 골을 취소한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7분 후 나이지리아는 이메뉴얼 에메니케가 에미르 스파이치를 제치고 피터 오데민기에에게 공을 띄웠고 그는 아스미르 베고비치 다리 사이로 선제골을 넣었다. 제코는 조국의 대회 잔류를 위해 동점골을 넣을 뻔했지만 그의 후반전 추가시간 슛은 골대와 나이지리아 골키퍼 빈센트 애니에아마에 굴절되었다. 나이지리아는 점수차를 끝까지 지켜내 승리를 거두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 비나는 탈락했다. 경기장 내의 보스니아 관중들 양국은 8번 맞대결을 펼쳤고 이 중 피파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만 4번을 붙었고 모두 아르헨티나가 이겼다. 경기 전까지 나이지리아는 대회에서 유일한 무실정국이었지만 이들의 수비는 3분 만에 앙헬디 마리아가 골대를 맞춘 뒤 리오넬 메시가 튀어나온 공을 차 넣으면서 무너졌다. 같은 시간에 열린 경기에서 이란이 보스니아 헤르체고 비나에 승리하지 못하거나 승점을 획득할 경우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는 1분 만에 마이클 바바툰떼가 아메드 무사에게 공을 배급해준 후 무사가 안으로 파고들어 공을 감아차 골망을 갈라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메시는 전반 추가 시간에 직접 프리킥으로 아르헨티나를 다시 앞서나가게 만들었으나 후반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가 이매뉴월 에메니케와 일대이 패스를 받아 또다시 동점을 만들어냈다. 아르헨티나는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승점 1점만 더 필요했지만 에세키엘 라베시의 코너킥이 에세키엘 가라이의 머리에 굴절되어 마르코스 로호의 무릎을 거쳐 결승골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3경기를 치러 모두 승리하며 조 1위를 차지하였고 나이지리아는 패했지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같은 시간에 이란을 꺾으면서 조 2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었다. 무사는 피파 월드컵 한 경기에서 두 골 이상 득점한 첫 나이지리아인이 되었다. 양국은 5차례 친선전을 펼쳤고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09년에 치렀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에딘 제코가 미랄렘 패니치의 패스를 받고 왼발로 낮게 차선제골 만들어 전반의 1에서 0으로 앞선 채 맞췄다. 패니치는 후반전에 티노스벤 수시치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 아래로 제쳐 점수차를 벌렸다. 이란은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에게 질 경우 승리하면 결선 토너먼트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레자 구차네자드가 자바드 네쿠남의 크로스를 받아 근거리에서 골을 넣어 점수차를 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세아드 살리호비치가 우측에서 제공한 패스를 아브디아 브르샤에 비치가 오른발로 넣으면서 피파 월드컵 첫 승의 쐐기를 박음과 동시에 이란의 탈락을 확정지었고 이란은 참가한 4번이 피파 월드컵 본선에서 모두 조별리그에 탈락하게 되었다. 이란의 구차네자드가 골을 넣으면서 2014년 피파 월드컵은 1998년 대회 이래 처음으로 모든 참가국이 최소한 한 골은 넣은 대회가 되었다. 위치를 선정하는 양팀 선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